그렇게 재간등이라고 손연수 하루를 많이 줬어요 제 얘기 없는 척하다 그냥 앞에서 그냥 오랜만에 한번 해봤어요 코끼리를 그렇게 하면은 자! 은혁씨 어떤...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슈퍼지니어 새 리더 은혁이에요 나이는 이제 스물... 스물일곱이고요 멸치에요 멸치 별명이 멸치입니다 멸치입니다 그냥 멸치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 개인기가 없어요 그래요? 저는 얼굴이 그냥 개인기에요 항상 이렇게 얼굴 자체가 개인기인데 그랬어요 뭐 하실래요? 뭐 많잖아요 오랜만에 옛날거 한번 해봐요 옛날거 해야 돼요? 옛날거 김종서 바비킴씨부터 한번 바비킴씨 바비킴씨 한번 만나볼게요 바비킴씨 아시죠? 네 바비킴씨 만납니다 3, 2, 1 잠깐만요 너무 길어 잠깐만요 앞이 앞이 너무 길어 오랜만에 하는거라 오랜만에 하는거라 우리 호흡이 잘 맞네요 오늘 녹슬로 방울토마토 뭐야? 그거 제가 알려드린거잖아요 방울토마토요? 자 여기까지 다음거 바비킴씨 누르셨어요 자 다른거 김종사씨. 김종사씨 알고 계세요? 여러분 개인기 뺏기 가능합니다. 본인이 더 잘하면 더 하셔도 되요. 네 알겠습니다. 김종사씨입니다. 겨울 겨울배처럼 슬픈 노래에 대해 잠깐만. 아 이거 뭐 방울토마토 같은건데. 자 마지막. 김정민씨? 박상민씨? 박상민씨까지 가요? 박상민씨. 저는 그냥 끝난거 같은데. 저는 할수록 마이너스인거 같은데. 자 이진씨가 은혁오빠 바로오빠 보고 진지하게 하지말라면서 자기들한테. 아 개인기 없으면 어떡해요. 자 가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박상민씨. 아빠 준비가 되게 많으시구나. 가슴속에 타오르는 그대 하자 이렇게까지. 아 나 진짜. 자 여기까지입니다. 아 어떡해. 자 일리씨의 선택 한번 들어.